시작! 하나, 하나, 짭짭 하나, 하나, 짭짭 하나, 하나, 짭짭 하나, 짭짭 하나, 짭짭 하나, 짭짭 이거 지금 어렵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1번 텐데부터 시작! 하나, 하나, 짭짭 하나, 하나, 짭짭 하나, 하나, 짭짭 하라 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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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나요? 여러분들 잘한다고 해서 치매 예방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잘 안되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이걸 집중하면서 내가 활성화가 되면서 치매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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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는 2번이죠? 네. 2번은요? 같이. 아, 이거는? 자, 우리 1번을 이렇게 할게요. 하나, 하나, 짱! 박수 한 번만 칠게요. 두 번 치지 말고 하나, 하나, 짱! 하나, 하나, 짱! 그리고 2번을 하나, 짱! 하나, 짱! 이렇게 할게요. 자, 1번을 박수 한 번만 칠게요. 두 번 안 치고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다시 가볼게요. 시작! 하나, 하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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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개는 가만히 대시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음악에 맞춰서, 동네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학교 졸일이 맞춰서 한번 가볼까요? 시작! 학교 졸일이 땡, 땡, 땡! 어서 모이자! 아니, 그리고 다시! 다시! 저도 선생님이 올라가서 틀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하나, 하나, 짱! 하나, 하나, 짱! 하나, 하나, 짱! 박수 한 번으로 치는 걸로 갈게요. 시작! 하나, 하나, 짱! 하나, 하나, 짱! 하나, 하나, 짱! 하나, 하나, 짱! 1번! 하나, 짱, 짱! 하나, 짱, 짱! 하나, 짱! 하나, 짱! 하나, 짱! 아니, 오늘 노래를 못 맞추겠다. 아 área! 그런 노래를 못 맞추는ました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1번부터 시작! 하나, 하나, 짱! 하나, 하나, 짱! 하나, 하나, 짱! 2번이 박수도 시작! 하나, 짱! 하나, 짱! 하나 짭짤 저 안한테 선택의 이리를 한번 잡는거에요 1번부터 시작 하나 하나 짭 2번 하나 짭짤 귀에 정확하게 해줘야해요 여기다 대면 안되면 귀에 정확히 갖다 내셔야돼요 우리 운전선생이 꼭 빠지게 지금 오시면 되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첫번째 1번은 뭐라고요? 하나 하나 짝 하나 하나 짝 2번은 하나 짝 하나 짝 하나 짝 하나 짝 이렇게 하시면 되요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해야되잖아요 왼쪽으로 왼손이 입에 가면 오른손이 귀에 오른손이 입에 가면 왼쪽으로 왔다갔다 입이 아니라 코에 가셔야 되요 입이 지금까지 오였어요 입이 아니라 코와 귀가 여러분들 손 끝이 닿아야돼요 코가 빨리 해주셨잖아요 입이 아니라 코로 가셔야 되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하나 짝 하나 하나 짝 2번 하나 짝 하나 짝 하나 짝 하나 짝 하나 짝 하나 짝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여러분 이 치매방이 좋은 이 동작들은 꾸준히 어떻게 하는게 좋고요 자주 하는게 좋고 하는 자체에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건망증 예방 치매 예방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요 아시겠죠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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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